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다나카 엔진톱에서 새로 출시된 ECS-3351D라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작인 ECS-3350D와 히다치 엔진톱 CS-33EC 모델과 동일한 기종이며 이번에 나온 신제품 3351D에는 체인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체인 브레이크 장착 유무 말고는 3350D와 CS-33EC 히다치 엔진톱과 분육방법 및 지동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ECS-3351D모델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본체, 가이드바와 커버, 체인 랄, 플러그 렌지, 정비할 때 쓰는 일자 드라이버, 그리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박스를 개봉했을 시에 여타톱과 마찬가지로 체인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브레이크를 먼저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 말고 같은 모델인 3350D와 CS-33EC는 체인 브레이크가 없는 관계로 해제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플러그 렌지를 이용하셔서 클래치 카바 러트를 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카바를 제거해 주시고 가이드바를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인 랄 방향 체인 랄 방향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체인 랄이고 이 부분이 체인 코 그리고 이 부분이 랄입니다. 체인 코가 가이드바 전방을 향하게끔 조립을 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클러치 드럼 쪽에 체인 랄을 띄워 놓으신 다음 가이드바 끝에 먼저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바를 조금 당겨내신 후 윗날 아랫날 손으로 조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립한 상태에서 클러치 드럼을 돌렸을 때 이렇게 체인 랄이 원활히 돌아가면 정상적인 조립을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비교적 쉽게 보이는데요 텐션 조절 핀이 이 가이드바 홈에 맞게끔 텐션 조절 나사를 이용하셔서 홈에 맞게끔 조절을 해 주신 후 카바 너트를 먼저는 손으로만 강하게 조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립하고 나면 체인 랄이 조금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텐션 조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 있는 텐션 조절 라사를 이용하셔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점차 체인 랄의 텐션 조절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텐션 조절은 가이드바 전체 길이에서 중간쯤 되는 부분을 세인 랄을 잡고 양쪽으로 당겼을 때 세인 랄 안쪽에 있는 기아가 가이드바 양쪽 측면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텐션이 가장 이상이 됩니다. 텐션 조절이 완료가 되셨으면 클러치 카바 너트를 반드시 조여 주시면 조립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측면을 보시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연료캡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오일캡이 있습니다. 연료캡을 여시고 연료통에는 휘발유와 투사이클 오일을 25대 1 비율로 섞은 혼합률을 주입을 해 주시면 되구요. 연료캡에는 보통 투사이클 오일을 많이 쓰시는데 점성 때문에 가능하면 포사이클 오일을 써주시는 편이 조금 더 기계에 안정감을 줄 수 있으니까 포사이클 오일을 써주시는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은 양쪽 다 주입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시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톱의 손잡기 쪽에 있는 온오프 스위치를 온의 위치로 올립니다. 그런 후에 톱의 앞쪽에 있는 프라이머를 4,5회 정도 누르시면 이렇게 안에 연료가 찹니다. 프라이머 바로 밑에 있는 초크레바를 당겨 내신 후에 강하게 강하게 시동 로프를 2,3회 정도 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발로 핸들을 밟으시고 왼손으로 왼 핸들을 강하게 누르신 후 시동 2,3회 당기게 되면 시동이 걸릴듯하게 엔진이 한번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초크레바를 다시 넣으신 다음에 다시 시동 로프를 2,3회 강하게 당겨 주시면 시동이 걸립니다. 후반에 부활 후반을 부활 후반으로 오른발로 핸들 후반으로 후반으로 후반을 절반으로 후반으로 튕니다. 후반으로 휘대전 후반으로 후반으로 프라이머를 후반으로 후반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